1.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설교 본문은 12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음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셔서 일으키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들이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게 중풍병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중풍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았어 라고 사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신 그런 모습이 뭐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중풍병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의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중풍병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풍병자인 우리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중풍병자인 우리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첫째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아파서 왔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의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죄의 사함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소용돌이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나?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틀린 게 있나? 중풍병자도 아마 처음에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죄책감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열등감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화도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풍병을 치료받기 전에 네가 먼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씀뿌리가 해결되야만 한다 너는 그 감옥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돼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중풍병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가슴에 생기는 열등감 분노, 불만, 불평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것이 그를 매일 자꾸 흔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주고 먼저 치료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야 중풍병이 치료받은 후에도 그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치료해주시기 위해서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다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폼 잡고 나와서는 안 되죠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이게요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자존심을 내세워요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더 상처 자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빠라는 하는 아빠에게 달려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50세든 40세든 90세든 100세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예요 발가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죄가 우리를 흔들고 죄가 우리를 주님께 못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권세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권세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탈출하라는 거예요 해방되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통 때는 멀쩡해요 보통 때는 멀쩡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왠지 모르는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풀어라 너를 조여오고 있는 그걸 생각해서 헤어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냐?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내 자녀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만약에 그것이 분노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분노를 풀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먼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6절 뒤에 5절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6절 뒤에 11절에서 이제 됐으니까 네가 중풍병에서 해방되라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2장 6절에 어떤 석유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죄를 사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죄를 사해 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이들이 질문해요 예수님이 속으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가 쉽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가 쉬워요?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게 쉬워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안에 답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고민하는 얘기예요 이건 깊은 생각이 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그러죠 네가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를 때 너는 구원 안 받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답일까요? 부자 청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게 답일까요? 정말 부자 청년이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이요 그렇게 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지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했을까? 재산을 진짜로 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팔 줄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못 팔 줄 다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정답은 이거였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은요 제 욕심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질문만 가지고 거기서 답을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고민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둘 다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쉽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쉽다 근데 특별히 뭐가 쉬운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가 쉬운지를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절에 9절 다음 절에 나오면 이게 힌트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나 뭐가 쉬울까? 뭐가 쉬울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딱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겐 권세가 있는데 죄를 사해주시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에겐 이건 피스오케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면 거기는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지금 앞에 한 그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괜히 죄책감 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책감 속에서 이거는 그래도 기억 안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풍병이 남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 씻음이에요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선포 앞에서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롭습니다 이제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감사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게 중풍병자인 우리들이 이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게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요 죄를 지적하는 게 진짜 많아요 이것도 죄라고 그러고 이것도 죄라고 그러고 저것도 죄라고 그러면서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게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에도 죄 걸리고 저거에도 걸리고 저거에도 걸리는데 목사님 죄책감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실까요 죄를 지적하시면 뭘까요 죄책감 가지라고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는 죄를 지적하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죄를 지적 안 하고 살자 이게 답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을 보더라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해요 왜 죄가 여러분들 더 심기를 더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얘기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카운슬링 세상의 카운슬링 가보세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얘기 한 마디 안 해요 죄에 대한 얘기 한 마디도 안 해요 왜요? 죄에 대해서 지적해 놓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유일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데는 법원에 가야 돼요 형법 경찰서에 가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딴 데서 죄 얘기하면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죄에 대한 해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서에 가서 법원에 가서 죄의 문제를 다루면 이건 툴레이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 교도소 다 들어간 다음에 죄의 문제를 대체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툴레이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 죄 같은 데 가서 오늘 제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툴레이시라는 거예요 툴레이시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심령이 젊었을 때 학생일 때 순수할 때 죄가 뭔지를 지적해주고 죄가 뭔지를 얘기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해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얘기 나왔을 때 우리는 숨으면 안 돼요 아담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피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졌을 때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옆에서 나아가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내가 죄가 많을수록 내가 번민이 될수록 괴로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사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원이시라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가 내게로 오라는 그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잘못 들은 분들은 아 죄는 지적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 만났을 때 이제부터는 나는 죄를 알려줘야지 해갖고 알려줘 보세요 대판 싸워요 죄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죄를 사해해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알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그들로 믿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적 안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벌써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선포 때문에 열등감에서 벗어나세요 그 선포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영적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중풍견에 우리들이 치료가 될 수 있냐 협력, 팀워크를 통해 결국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합니다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문을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 낸 게 어떻게 해요? 지붕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요 내려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팀워크예요 정말로 팀워크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네 명이서 이 사람을 날래는 것 이 팀워크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협력, 팀워크 하면서 많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이번 주가 아, 이번 주가 팀 사역 자원받는 날이지 여러분들 교회도 중풍병적인 중풍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성도들이 자원 안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봉사 안함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팀워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팀에 먼저 조인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독붕 장군으로 독불 장군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역사가 있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팀워크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들의 그 팀워크를 이들의 네 명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팀워크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섬길 때 팀워크에는 사랑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이 사람을 볼 때 참 대단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남자분들 여러분들 관 옮겨보신 적 있으세요? 관? 저는 솔직히 뭐 여섯 명이 관을 움직이니까 그거 별로 무겁게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에 관들 때 근데 저 떨어뜨린 뻔했어요 그냥 딱 들었는데요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리도 멀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뭐 저기 차까지만 놓으면 되는데요 물론 제가 키가 큰 게 죄긴 죄예요 왜냐하면 키가 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힘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딴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제일 위에서부터 먼저 들고 그러니까 팍 내놨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요 네 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날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여섯 명당에 네 명이서 그것도 옆에 집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계단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이거 오를 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두 명은 키가 작아야 되고요 뒤에 두 명은 키가 커야 돼요 안 그러면 이래가지고 다 떨어져요 저는 이들의 수고를 보면 이건 사랑이 없으면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저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친구들을 네 명의 친구들을 가진 이 중풍병자는 행복하다 복받은 거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친구들이 많기를 원해요 많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 네 명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다 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 팀 혹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팀 사역에 이거 자원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시는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봉사부 사인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사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서너 명이서 석 달씩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줄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봉사부 사인이 주니까 뭐 이제 세 명이서 일하는 걸 두 명이서 넉 달씩 시간도 늘고 일하는 사람도 줄 근데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돼서 자원하시라는 거예요 자원하시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들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테디엄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3년 전에 집을 헐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붕을 먼저 이렇게 뜯다 보니까 정말 정말 희한한 광경이 있었는데 뭐냐면 3년 전에 이렇게 못질을 했을 때 도마뱀 한 마리가 그 모세 꼬리가 딱 찍힌 거예요 3년 동안 움직이질 못한 거죠 왜냐하면 딱 그 모세 찍혔는데 근데 살아있어요 3년 전에 못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3년이 지난데 살아있을까 해서 공사를 다 멈추고 도마뱀을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하루도 몇 번씩 이 도마뱀 또 다른 한 마리가 먹이를 입에다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도마뱀의 사랑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종환 시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시를 썼어요 이분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제목이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그 표정은 아마 절망하지 말라는 표정이었을 거다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치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고 내 팽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다시 또다시 어딘가서 먹이를 구해와서 입에다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는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을 보면서 나만 살리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을 보며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 서로 안고 잠이 들고나 했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들 동물의 사랑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그죠?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합력하고 팀워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네 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위력을 또 볼 수 있어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 중보기도의 능력 그렇죠? 사도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가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부지런히 중보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6장 16절에 요청한 게 나오는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늘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처럼 중보기는 능력이 있어요 중보기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목사가 못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실력이 모잘라가지고 페이퍼를 써내야 되는데 페이퍼를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우리 집에 살면서 3년 동안 제가 쓴 페이퍼를 다 고쳐줘가지고 졸업하게 했어요 제가 반대 입장에 서서 제 동생이었다면 제가 제 동생의 페이퍼를 3년 동안 고쳐줬다면 전 안 했을 거예요 전 한 달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줬을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왜 해준 줄 알아? 그래서 왜 해줬는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하도 세상적으로 나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우리 형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게 중학교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대요 자기가 중부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부기도가 참 무섭구나 저는 솔직히 제 동생이 그 얘기했을 때 제 동생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목사가 내 동생 때문에 됐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지금 감사해요 그 중부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중부기도하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의 말씀 전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중부기도의 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길 원해요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부기도 받기 위해서는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순해서 문제를 얘기하셔야 돼요 솔직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왜요? 어떤 일이 되어진 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중풍경제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때문에 자기가 치료함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다 한 줄 알면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함이 없는 건데요 왜요? 자기가 한 줄 아는 것들이 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도 자기들이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남의 지붕 망가뜨렸기 때문에 지붕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만 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감사하느냐 협력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팀워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네 명이에요 네 명입니다 지붕을 뚫었어요 오케이 지붕까지 뚫었어요 이제 네 명이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이 밸런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릴 때 한쪽이 너무 빨리 내리면 중풍병은 어떻게 돼요? 중풍병 고치러 갔다가 뼈 부러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서로서로를 배려하면서 한쪽이 내리면 같이 내려주고 같이 내려주고 이게 팀워크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서로 상처받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 교회 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만 피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아니에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서로 맞춰가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그것이 팀워크이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함을 배워야 돼요 다섯 번째는 장애를 극복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팀워크로 나아가더라도 항상 우리 앞에는 장애가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가르쳐요 이들에게 장애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하면서 지붕이라도 뚫고 이들이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브로크린에서 정육점을 하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떼부자가 돼요 그런데 정육점을 하던 사람이 왜 떼부자가 되냐면 갑자기 방탄 옷을 방탄 조끼를 만들어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은 갑자기 방탄 조끼를 만들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가게에 4번이나 강도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까? 살 수 있을까?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방탄 옷이에요 그리고 그 방탄 옷을 자기가 팔기 시작하면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6가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이 바꿀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를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 세 번째는 사소한 일을 끝까지 고집해가지고요 관계를 깨뜨리고 볼 때마다 미안하게 만드는 거 내 방식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도 나랑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똑같은 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팀 사회가 다 무너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마지막은 끝까지 해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팀 사회를 마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맞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거 특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일은요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요 오늘 법문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집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내준 것도 좋은데요 갑자기 지붕이 막 뜯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 지붕 다 뜯기 전부터 이 집주인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님 좀 막아주세요 저 인간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남의 지붕을 지금 뜯고 있어요 네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집주인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요?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과정임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좀 희생하더라도 참고 견디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길 원해요 이 마음이 있을 때 팀 사회가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일로 말미야만 그 집은 되게 유명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저 집은 지붕 뜯겨가지고 중풍병가 산 집이야 그걸로 유명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걸로 기억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그 집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기억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전도할 때 보낼 때도 두세 명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합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팀옥의 나라예요 상부상점의 협동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길 원하고 또 팀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자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함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친구를 살리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어떻게 중풍경에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에 간절합니까? 요즘에 뭐에 간절하세요? 예수님도 놀라셨을까요? 지붕이 뜯기고 갑자기 뭐가 위에서 쫙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이게 희한한 만남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희한한 만남이 있어요 누구요? 사케오 다 큰 어른이 뽕나고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근데 그 사케오랑 이 중풍경에 비슷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친구 4명은요 물론 이 친구 4명은 자기 친구의 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간절함은 뭐냐면 어떤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 아닌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먼저이기를 원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 그럴 때 병도 해결되고 죄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그 간절함을 보면서 그들의 평가를 내리실 때 뭐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냐면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갖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한 거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중품교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물론 중품교환자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믿음은 확실해요 근데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은 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서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간절함이 나오고 친구를 사랑할 때 간절함이 나와요 이것이 선교적 교인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신앙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죠 여러분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열등감 속에 살고 죄책감 때문에 죄의 문제 속에서 스트럭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죄 있으면 내어놓으세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제사함 받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제 기억도 안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다 주님께 맡기세요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팀워크로 하나 되세요 함께 일하세요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원해요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원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중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를 배우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할 줄 알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대도 대도 그만 안 대도 그만 그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로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풍병자였습니다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그 죄를 다 구하고 이제는 사안받고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 속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분노와 남을 비판하는 그것 속도 이제 다 해결받길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내 고집, 내 방식,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장애를 극복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4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표호를 내세우고 이제까지 왔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인하여 성교적 교인으로 제대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함께 해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